익 Caput 닭고기 닭고기 그래 나 족장이야 우가우가 여기가 어디야 어 과거로 보내준다고 했으면서 왜 숲으로 보낸거야 아 이거 길도 모르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야 이G닉алы 믿는게 diam잇 는데 아이씨 이상한봐 진짜 여기 어디냐 근데 완전 이게 완전 숲인데 여기 어이씨 어이 근데 그나저나 우리 애들은 어디갔지 어 아이씨 이상한 발목풀이네 어 어 요리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아빠 아빠 야 무사했구나 어휴 야 여기 도대체 어디야 근데 누가 꽂히게 누가 꽂히게 누가 꽂히냐고 여깄네 여기 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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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너너너 아아아아아아 원래 요리야 원래 꽃은 다 꺾는거야 너무한거 아니야? 응응 에이 근데 요리야 이거 도대체 어디야 요기가? 여기? 어 나도 모르겠어 정신차리니까 겪였는데 여기 위에 우리 마을 뒤에 있는 짓산 아니야 짓산? 아 이거 분명 쥐늑대가 과거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상한 산으로 보내주고 야 빨리 우리 다른 우리 가족들도 찾아보자 빨리 여기 나가야겠다 빨리 요리야 너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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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리야 이거 도대체 어디야 요기가? 여기? 어 나도 모르겠어 정신차리니까 겪였는데 아니 여기 위에 우리 마을 뒤에 있는 짓산 아니야 짓산? 아니 아 이거 분명 쥐늑대가 과거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상한 산으로 보내주고 야 빨리 우리 다른 우리 가족들도 찾아보자 빨리 여기 나가야겠다 빨리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아니 봉투야 왜 물속에도 넣어 왜 물속에 있어 야아아아 나오면 되잖아 나오면 되잖아 나오면 되잖아 나오면 되잖아 어 나왔다 죽을 뻔 야 근데 쥐늑대가 과거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산속으로 보낸거야 뭐야 여기 어디야 너 알아? 에이 뭐 쥐늑대가 쥐늑대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람 아이 진짜 야 이래서 쥐늑대가 그거 하는거 아니냐니까 내가 그랬잖아 일단 깜깜해지기 전에 빨리 우리 찾아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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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나가자 도대체 어디람 이거 어 뭐야 코끼리인데? 야 뭐야 동물원도 아닌데 왜 코끼리가 있지? 뭐야 이거 어허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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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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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가 공격한다 야 애들아 코끼리 맞지з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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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빨리 일로와 야 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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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아 아아 아 야 뭐야 어허 여기 여기 뭐야 아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랄어 뭐야 뭐야 아허허허허허 뭐야 뭐야 코끼리 어! 어.. Columbia 아악!! 아rie!! 뭐지... 코끼리를 죽였어 뭐야 잡았나! 왜 들어가? 멍청아! 두ники 딱 하나 들어왔는데! 저 사람들 누구야?! 범수야~! 아저씨 사려주세요!!! 살리와 살려주세요!!!! pantry 저 사람들이 고끼를 유인했어 어? 뭔 말이지 끝난다! 끄고 끄고 꺄 꺄 꺄 꺄 꺄 죽기 아!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이 사람들이 고끼를 유인했어 되게 무슨 말이지 RR milhões 코끼리 ness이 이 사람이 잡았다 근데 굉장히 불 блок 이사 translator 이사람들 miracles 저희가 신이라고요 코끼리를 유인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 봄수야 근데 이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이 사람들 뭐야 말을 잘 못하는데 뭐... 이거 옛날 인디언 사람들 같네 이거 뭐야 어 고기를 잡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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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신 뭐야 뭐야 우리한테 절을 하는데 뭐야 왜 그러세요 뭐야 어 대단 대단 아니 이거 타임머신 타고 어딘가에 왔는데 여기는 도저히 생각해도 여기는 현대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이거 원시시대로 온거 아니야 이거 일단 저 사람들때문에 저 사람들 밖에 없어가지고 따라오긴 했는데 나한테 이런 옷이나 입히고 말이야 어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일단 나가봐야겠다 어 닭고기 고기 닭고기 닭고기 맛있다 닭고기 여기가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일단 저 사람들 이상하니까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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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호호 잡은게 너냐 호호 아 제가 잡았는데요 제가 코끼리 제가 유인해가지고 늪에 빠트리긴 했는데 제가 잡은건 아닌데 코 코끼리를 유인해서 호호 잡았다고 호호 네네네네네 그렇긴한데 옛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코끼리를 잡으면 그게 우리 족장이 되는 시스템이라 했어 시스템 시스템 아니 원시스템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나 어휴 어휴 네네 그런데요 그렇다네 그렇다면 자네는 혼돈이 존장이 된거야 쟤가 족장 족장이라고요 이 부족에 이럴수가 아이 나 나 나는 그냥 타임머신하고 온건데 아이 아이 그렇구나 호 닭고기 고기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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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왜 안나와 애들아 아빠가 족장이래 족장 이게 말이 돼 뭐야 옷 갈아입고 나오니까 왜 아빠가 족장이 되어있어 족장 고기 맛있다 응 애들아 이리로 잠깐 이리로와봐 빨리와 빨리와 저사람도 이상한데 야 범수야 아무래도 있잖아 여기는 현대시대가 아니야 원시시대인거 같애 뭐 우리가 그럼 또 많이 과거로 온거네 그렇지 많이 과거로 온거지 여기는 현대시대가 아니야 절대 코끼리가 야생에 돌아다니 일이 없어 여기는 분명 현대시대 현대시대는 아니야 원시시대인거 같아 어 그럼 어떡해 일단은 여기 여기가 여기 사람들이 날 족장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좀 지내면서 어 나갈 방법을 참아보자 알겠지 좋아 일단 우리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우가우가를 하자 해야 될 것 같을때 진짜 적정 이거 아끼는 물건 아 그래그래 야 넌 너도 핫도그 먹어 아 낙기는 내 무기 어 그래 고마워 고마워 내가 족장이긴 하나 보구나 어 쿠끼리 잡았다고 적정 쿠키 아 그나저나 이제 해도 저물고 해도 저물는데 우리는 어디서 자면 돼 우리 가족은 지어 직접 지으라고 집집 집집 니네 집 오오오오 니네 집? 누구 집? 오오오오 몰라 나도 야 우리는 여기서 지으면 안 될까? 여기서? 오오오 어 거긴 제 집입니다 아 니네 집이야? 아잇 그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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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에 뭐야 이게 요리야 요리야 망치 들어 망치 들어 아빡아빠아빠 아무래도 이 망치로 쟤네들의 뚝배기를 깨고 집을 얻으면 되는 것같은 에잇 아 일단 이제 절로 가세요 저희가 집을 지을테니까 알아서 우리가 집을 직접 지워야 되나봐 아 이걸로 망치로 이걸로 이렇게 뼈대로 만들어서 망치로 치면은 이렇게 건축이 된다고 오호호호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설치할테니까 니네가 뚱땅뚱땅해 어 잘한다 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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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우거 자 우리 좀 크게 지을까 지금 어때 우거우거 어 잘한다 우리 애들 우거우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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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잘한다 봄 수도 완전 원신이 되구나 우호호호 족장vy 아 일단 집은 짓긴 짓긴 짓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가지 집에 근데 우리 어머 엄마랑 삼촌은 어딨어 그러게 말이야 삼촌이랑 엄마는 어디간거야 걱정해 죽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다시 현재로 돌아갈지 생각해보자고 알겠지 어 그놈의 쥐눙대. 쥐눙대랑 엮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아 됐다. 지붕만 올리면 되겠는데. 자 지붕을. 자 이렇게 할 테니까. 자 지어줘. 오 잘 짓는데. 지붕. 지붕 지붕. 아 이거 야 이거 부족하다 이거 부족하다. 됐다. 자 이렇게. 됐다. 우리 집이야. 이제. 오 오. 집 지었다. 오오. 아늑해졌다 아늑해졌다. 야. 밤 되면 춥다. 오오.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와 이거 진짜 죽같은데.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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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장으로 말할게 있다.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 것.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집들이 선물. 오오. 집들이. 오오오. 오오오. 그게 뭔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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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나저나. 우리가 어. 이상한 애들이랑 좀 같이 있긴 한데. 좋은 애들인건 맞는 것 같아 그치. 맞아 맞아. 모자라지만 착한 아이야. 아 이제 그나저나 근데. 삼촌이랑 어. 어. 너네 엄마나서 어디 갔을러다. 그치. 맞아. 어딨제. 그러게. 아이고 밤인데 쌀쌀쌀하네. 아빠. 어어 왜그래 왜그래. 어 나 배고파 배. 라면 끓여줘 라면.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이 어딨어 여기. 어 원시즌인데. 뭐야. 라면도 없어. 응응. 하이. 아 그럼 배고픈데 근데. 아이 배고프네 이거. 먹을 거 없나. 어휴. 아이. 저기. 우가우가씨. 아 이거 실례지만 저기 먹을 거 좀 주시면 안될까요. 먹을 거. 먹을 거. 먹을 거. 배달의 부족. 뭐야 이거. 우리가 어떤 부족입니까. 배달의 부족. 배달의 부족 시켰다. 뭐야 뭐야. 배달 시킨 거야 방금. 스마트폰으로. 여기 배달도 돼. 여기 배달도 되나보네. 배달의 부족. 오오오오. 어 이게 뭐야.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나 처음보는 고기인데. 야 이거 뭐야. 먹어볼까 우리. 뭐야 이거. 무슨 고기야.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맛만 좋으면 되지. 우리 먹자. 어.. 어이구 약간 조금 질긴게 좀 맛이 이상하긴한데 음.. 괜찮네 고맙습니다. 오오오 사냥! 오오오! 가자야된다! 뭐라고? 사냥을 한다고? 오오오 사냥 가야된다! 오오오! 출발! 아 근데 먹을 것도 많은데 무슨 사냥이야 여기 감자도 있고 여기 돼지도 있고 어제 잡은 코끼리도 있잖아 무슨 사냥을 해 먹을 거 많은데 오오오! 오오! 안 된다!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저건 우리가 먹을 식량이 아니다! 먹을 식량이 아니라고? 오오오! 그렇다! 맞다! 오오오! 그게 무슨 말이지? 뭘 사냥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뭘? 인간! 오오오! 인간? 맛있어 보인다! 인간을 사냥한다고? 그냥 고기 먹으면 되잖아! 인간 고기를 왜 먹어! 안 된다! 인간! 인간은 우리를 좀 더 강하게! 우리를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준다! 야 난 안 먹어! 나는 인간 고기 안 먹어! 니네 나나 먹어라! 난 안 먹을 거야! 난 돼지고기 먹을 거야! 어제 너가 먹었다! 어제 나도 먹었다고? 어제 먹었다! 어제 그럼 나한테 준 고기가 인간 고기였다고? 오오오오! 야 난 인간 사냥 안 할 거야! 너희들끼리 해! 사냥 안 한다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린가?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냥을 안 하는 부족원은 우리 부족이 아니다! 쓸모없는 인간! 식량이다! 정적이다! 날 죽이겠다는 거야! 지금! 알았어! 알았어! 인간 사냥할게! 알았어! 알았어! 그래야 우리 족장이지! 사람을 잡으면 되는 거지? 그렇다! 아이씨 진짜! 사냥! 사냥! 레이드! 레이드! 안톤! 안톤! 얘네 평범한 원시인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아 이거 얘들아! 얘들아! 오늘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돌아가자 마을로! 어때? 오오오! 안 된다! 뭐야? 꼭 찾아야 된다!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남으면 어쩌지 이거? 족장! 족장! 우리는 이 주변을 죽여보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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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냄새! 냄새! 하필 왜 인간을 먹는 거야 아이씨 뭐야 "'생 entrepreneur' 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